상대방이 샤크였어요? 정글? 아 나 샤크 싫던데 안녕하세요 보라색이면 육내별인가? 아 그래요? 샹방으로 처음 보세요? 네 안녕하세요 7급이에요 보라색은 보라색 육이래요 육 보라색을 몇 번 받아야지 되는 거죠? 자 파란색 아 나도 빨리 워익으로 파란까지 받아 봐야지 지금 있는 곳이요? 회사에요 회사 크행님 안녕하세요 6레벨이 S 두 번 7레벨이 S 세 번 어 그 S 두 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나? 크엉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홀스는 이따 방송을 하니까 글쎄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좀 쉬어야지 저희 회사요? 나이스게임TV라고 게임 방송국입니다 화종을 못하겠네 화종을 못하겠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? 지금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그냥 해야지 뭐 와 브론즈 사가니까 저렇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브론즈 5에서는 저거를 사정을 갈 거라고는 와 근데 방어를 하네 저쪽으로 음 방풀인가? 희한하네 아 브론즈 5 아니에요 브론즈 4입니다 브론즈 5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저기에 제가 파전 갈 거라는 거를 아 근데 그거를 예측한 거 보니까 아 이분들 지금 브론즈 1이 섞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었어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브론즈 1이 어쩌면 섞였을지도 모른다 아 내 브론즈 4를 가니까 이렇게 제가 상위 94% 정도 되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만나네요 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브론즈 5에서 할 때 맘 편히 했거든요 브론즈 5에서 워익은 99%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맘 편히 했는데 이거 뭔가 긴장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이제 안 똑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브론즈 5 와보셨어요? 브론즈 5 와보셨냐고요 안 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추천이요? 아프리카 추천해 주신다는 건가요? 아니면 챔피언 챔프를 추천해 주신다는 건가요? 저 게임 안 하면 혼나요 사장님한테 게임하면 혼나는 게 아니고 게임 안 하면 혼나요 게임 안 하면kle 왜냐고요? 방송하라고 그러는거죠? 왜요? 아 그래도 제 인기가 폴스님 인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찌나 인기가 많으신지 역시 베비 1호 오신 분들은 다르시더라구요 네 저희 게임회사입니다 게임회사가 아니고 게임 방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네 집에 갔다가 칼날보리를 먹고 미드갱을 가야되겠다 크랭님 같이 하시자구요? 님 티어가 어디신가요? 브론즈면 같이 합니다 티어가 브론즈시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고자라네 아 저거 칼날보리 먹었을 때 저거 핑 제게 와드 지웠어야 되는데 다 보네 와드를 지우고 올걸 브론즈 3이에요? 어 브론즈 3이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오는... 6레벨에 간다니까 6레벨에 간다니까 6레벨이 안됐잖아 어쩔 수 없어 6을 해도 나는 6레벨이 안되면 궁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 미안해 그래그래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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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봐야지 어우 내가 먹을까봐 겁나 빨리 좀 먹어라 뭐고 집에 가는 거야? 초콜릿 벌어오신다고요? 네 많이 벌어오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일단 이제 갑니다 갱을 적을 겪으셨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아하 으악 적을 처치했습니다 으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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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으아하 으아하 왜 그냥 보내줘 안 써도 살았어요? 괜찮아요 전면은 또 돌아오니까요 근데 왜 그냥 보내주라는 거죠? 힐은 무조건 하는게 나은거 아닌가? 아 브론즈라서? 제가 그러니까 브론즈 4 판단이 아닌거죠 지금? 아 나도 1킬은 해야 좀 정치를 덜 당하죠 저거 하는거 없다고 막 나한테 뭐라 할거 아냐 킬 하나마다 스티커를 하나 주신다구요? 아 킬 그러면은 이런게 지금 저희가 평균 원래 브론즈 5에서는 한 100킬정도 나오거든요 합이 근데 요즘에 아 실력들이 좋아져가지고 100킬까진 안나고 한 80킬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40킬을 먹는다고 했을때 제가 한 10킬정도는 하고 10킬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쵸? 하하 아니 왜이렇게 가까이가 막 이렇게 왜이렇게 왜이렇게 너무 가까이 한거아 간거 아닌가? 저들의 뼈로 잔치를 하하 흑 아이고 아 안돼 안돼 이렇게 많이 왔어 이렇게 많이 왔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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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우르르 몰려다녀 애들이 깡패야?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데로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포가 걸렸네 어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드래곤 드래곤 뭔가 기묘하게 티모가 들어간 게 잘한 건가 그러면 결론은 어 결론은 티모가 들어간 게 잘한 거 아닌가요 어 역시 티모 대단한데 대단한데 티모 어 결론은 그러네요 잠깐만 너 누구야 내가 먹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죄송해요 아 나도 마드급 괜찮아요 많이 거기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 그러게 우리가 알겠어 아이고 제라스가 왜 여기서 이렇게 당하지 뭘 잘했다고 했죠 시즌 몇이요 이런 이런 내 거를 네가 네가 지금 내 거를 먹은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죠 여기서 끝을 보자 포탑을 파괴했어 어째 도착 deinen 크랭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크랭님 스티커 하나 크랭님 스티커 보러 오세요 다녀오세요 정글을 돌다가 용이 나오면 전 용을 먹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네 집에 가서 신발이랑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잘 나오면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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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캠 위치 바꿀게요 좀 있다가 혹시 죽게 되면 죽으면 그때 바꿀게요 궁이 있으므로 하나는 반드시 킬한다 아이고 너무 에이저였어요 가까운데 궁 1분이니까 너무 빠르네 아이고 아이고 다 몰려오니까 해야겠다, 도망가야되겠다 그쵸 어, 아이린님 안녕하세요 어이구야 소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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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킬 주지 지가 다 먹네. 늑대나 먹어야 되겠다. 입맛만 다시네. 어 이건 뭐지? 방금 그 옆에는 뭐예요? 여기서 많이 득점 멘트야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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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끌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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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서. 어, 궁이 나왔어. 궁이. 궁이 나왔으면. 딸피인데 아깝지만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. 확실한 게 좋으니까. 확실한 게 좋으니까. 아, 불로 하나 먹고 싶다. 아, 불로 하나 먹고 싶다. 음. 그렇긴 하지만. 그렇긴 하지만. 억제기를 깨기엔. 충분합니다. 아, 정글템을 완성하는 걸 까먹었나봐요. 제가. 이제 집에 가면 완성해야죠. 완성해야죠. 저금? 잠깐만. 집에 가면 못 사잖아. 정글템을. 완성을 못 하잖아. 이거 먹고 가야. 이케. 왠지. 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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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아 블루 나도 먹고싶은데 안주겠지 제가 제가 어머! 헐! 나 주려고 그런건가? 어머! 쟤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? 누가 종료한거지? 누가 종료한건가요? 종료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일부러 일부러 그런건 아닙니다 아! 더블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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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 됐지 뭐 이거를 없애야되겠지 스티커 그분 어디가셨죠? 킬마다 스티커를 쏘시겠다는 그분 어디가셨죠? 에휴 탈주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사람이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브루를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왜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와! 난 두강가이드 꺼 와우! 비가 없다! 비가 없다! 비가 없어! 어차피 죽였다 에휴 탈주 έχει 에러보러스는 같이 있어줘 복지 irgendwann 아 비가 sow%.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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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동네에서 용은 그래도 잘 먹는데 바로는 잘 안 먹더라고요 나림이가 저 닮았어요? 호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크행님 스티커너 감사합니다 초콜릿 많이 벌어오셨어요? 또 벌어오세요 크행님 저 안기시는 동안 이킬 했잖아요 더 벌어오셔야지 흠 전혀 웃음 못먹는 것 흠 흠 도움말 우리 편이 올 때까지 조금 로그인이 왔는데요 또 보러 와요 많이 보러 오세요 넥서스를 막타로 끝내면 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못하게 해야 되겠네 넥서스는 내가 부친다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아 저게 억제는 카드 아아아아악 죽였다 아 마타 못 쳤어요? 할 수 없죠 응? 왜 이렇게 되지? 대기중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? 대기중